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엔 주민자치의 기본 개념 그리고 주민자치에 관한 여러가지 논의들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게 되면 저도 더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이야기도 제가 직접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여러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주민자치 특히 주민이 왜 행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민참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선은 행정의 독선화 혹은 행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이 행정의 독선화 혹은 행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혹은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행정과정이나 정책과정을 보면 사실은 수원시에 계신 여러 공무원 선생님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행정이나 정책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행정이나 우리가 정책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선이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이나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과 혹은 우리들의 어떤 관점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그리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여러분들 가족 간에 여러가지 어떤 논의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뭐 그 가깝게 주말에 어디 점심이나 혹은 어떤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어떠신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나 혹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혹은 제가 혹은 수원시에 계신 여러 공무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 문제를 정의하거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정이나 혹은 정책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의 시각이나 시선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정책결정 과정이나 행정 과정에서 공공부문에 계신 분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왜 주민 참여가 필요한가라고 하면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구청이나 시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때로는 마음에 드시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행정이나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하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런 관계들이 서서히 서로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정책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합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행정의 효과성이나 그리고 능률성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제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자꾸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참여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에 계신 분들하고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효과성이나 그리고 능률성도 제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뽑죠. 그래서 시장님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의회 의원도 뽑고 그리고 대통령도 뽑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 제도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뽑으신 그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하십니까? 때로는 저 정책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왜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누군가를 뽑지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우리가 인터넷이 너무나도 활발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대한민국은요 UN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계속적으로 1, 2, 3, 1을 계속 마크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말 그야말로 신속하고 아주 편리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물론 나는 꼭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직접 전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요 인터넷이나 사이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전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바로 공공부문에서 행정이나 정책의 질도 우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이나 정책의 질도 우수해지는 거죠. 따라서 행정의 대응성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참여가 중요한데요. 자치 혹은 주민 자치는 어떤 의미일까?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는요 바로 관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치는요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치라고 하는 것은 원웨이 즉 일방향적인 그러한 통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혹은 사이버에서 굉장히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일방향적인 관치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이런 주민 자치 혹은 이런 여러분들의 주민 참여가 너무나도 가능하고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 참여는 곧 쌍방향적인 그러한 통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 참여는 혹은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책 과정에 혹은 행정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주민 참여나 이러한 주민 자치를 통해서 정책의 질이 개선되고 그리고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 굉장한 존재감 혹은 참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우리 지역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의 질이 개선되고 그리고 행정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의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방 자치 혹은 주민 자치 주민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풀뿌리라고 하는 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행정의 질을 개선하고 정책의 내용을 바꾸는 정말 실질적인 그러한 지방 자치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 그리고 주민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방 자치에 있어서 주민 참여나 주민 자치의 그러한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은 어떻게 보면 관치 즉 지방정부의 어떤 자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어떤 지방 자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지역 주민 그리고 주민 자치에 참여하시고 있는 위원님들의 어떠한 참여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지방 자치 그리고 자치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주민 자치 그리고 지방 자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 자치에 있어서 우리가 또 자치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자치 역량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혹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는 역량에 있어서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역량의 부족이다라고 일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철학적인 혹은 어떤 이론적인 그런 전문성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 역량 혹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나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주민자치나 지방자치나 혹은 참여나 주민자치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소소한 그러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그냥 습득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역량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안스타인이나 커닝햄이나 우리가 벌바와 니와 같은 그런 학자들이 앞서서 주민 참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런 학자들의 주민 참여에 대한 개념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책 과정에 지방정부 혹은 여러 가지 지방에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정책 과정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민 참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논의해 보면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정책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민 참여 혹은 주민 자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참여하셔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민 자치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여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가에 대한 기본 어떤 인식을 바꾸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